자 다시 돌아온 입이 예스가 되는 수환 이슈 이슈 자 이 시리즈 1타부터 다시 진행하는데 자 우리 1학기 때 수특 이슈 이슈 입이 예스가 되도록 함께 봤었죠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또 호응이 있었고 또 목마름이 있어서 자 거기에 힘입어서 수환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학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진행해 드리는데 우선 당부 말씀은 이것저것 문제를 막 챌린지하고 도전하고 이 문제 저 문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랍니다 그렇게 계속 새로운 문제를 좋아하면 수능장 가서도 새로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문항들 제발 방치하지 마십시오 수트 지났다고 해서 또 이제 수환에 몰입하고 물론 이번 수환 굉장히 좋아요 역대급으로 선생님이 지금까지 봤던 입이 예스가 되는 교재들 중에서 이번 수환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9평과 수능이 숨쉬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거친 호흡으로 숨쉽니다 수특 지났지만 수트에 관한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문화 자 캐스트로 올려들었었는데 여러분들 6평에서의 그 교훈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자고요 6평의 3페이지에 12번 13번 그리고 4페이지에 17번 여러분들을 혼혹스럽게 했었던 그 역학 문항들이 결국은 수특에서 연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EBS 교재는요 변형이 아니고 연계에요 좀 어감 차이가 의미를 두는 것인데 변형이라는 것은 있는 문제를 숫자만 싹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계라는 것은 바로 주어진 설정을 이 문항 저 문항에서 조합을 해서 마치 재창작하듯이 겉보기라는 새로운 문항이지만 사실은 주어진 설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앞에 던져졌던 그런 주제 설정이었답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수특책 수안책 이 책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그 교재 책에 있는 해설지를 보고 이해하려 하면 안 됩니다 조금 풀다가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서 뒤에 해설지를 이렇게 보죠 거기 가서 또 비문학 독해지문을 또 합니다 자 왜 자신의 의식에 대한 주체적인 흐름이 뚫고 가는 그 의식의 흐름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뒤에 책 해설지는 정말 백해무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래 안 되면 교재 해설지를 보긴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하다가 도통 문제 해석이 잘 안 돼 또 EBS 교재는 좀 설정 물론 문항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설정이 좀 투박하죠 좀 터프하죠 좋은 말로 그래서 좀 이해가 쉽게 안 되는 그런 발문의 설정들이 곧잘 있어요 설정은 훌륭한데 그럴 때 뒤에 해설지를 쓱 보면서 마치 컨닝하듯이 컨닝하듯이 이렇게 주요 과정을 훑어보세요 그리고 덮고 언제 그랬냐는 듯 심히 뚝대고 그냥 뚫고 가보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왜? 우리에게는 뇌가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수환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그래서 제가 그 수환책 수특책에 뭔가 좀 괴랄스러운 이런 문항들 방치하지 마세요 아마 그런 경우 벌써 또 수환 시작되고 있을 거야 그게 바로 6평에서 그 12번 13번 그리고 17번 그 문항이었던 거야 제가 캐스트상에 분명히 그 문항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했어요 이게 아무리 괴랄스럽다 하더라도 그 평가원은 그 설정을 다듬어요 정제합니다 깔끔한 숫자로 바꿔줍니다 설정도 스무드하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절대 방치하지 않기 바랍니다 수환 이 교재 보면서 제가 정말 거짓말 아니고요 달달달 떨었습니다 수전증이랐던 것이 아니라 와 이거 정말 잘 캐내야 될 텐데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함께 우리가 시간을 마련해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역학을 중심으로 1탄 2탄 3탄 하면서 가는데요 일단 이번 타임에는 제일 앞에 놓는 여러 가지 운동 여기에 대해서 두 문항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항상 제가 그런 얘기하죠 역학은 풀이법에 매이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풀이법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랍니다 바라보는 시각 즉 역학은 시력이 실력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때 그때 쭉쭉 있는 대로 해석이 동시에 진행돼야 되고요 가장 기본적인 걸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지 절대 무슨 스킬이라든가 풀이법이라든가 그런 거 아니에요 빨리 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짧고 정확하게 정갈하게 생각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이 주어진 문항 가만 놔두지 말고 개념과 문제 분리하지 마세요 개제 개념과 문제는 하나랍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 게시판도 그렇고 이게 이제 현장에서 좀 나누던 것을 현장만큼 많은 시간을 할애 못하지만 여기서라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오는 부분 중 하나가 공구피 10번 얘기에요 사실 이 내용이 물리학 2와 물리학 1의 경계를 좀 위험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위험스러운 경계에 있는 점입니다 하지만 물리학 1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리고 산수 계산이 아닌 것 뿐이지 충분히 물리학 1으로 가능한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힘과 이 운동방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있었을 겁니다 자 이 문항의 문제가 아니에요 규칙이에요 철칙이에요 물리학은 물리량 간의 관계의 정의를 익히고 그 정의 간의 관계에 대한 규칙입니다 자 힘이 운동방과 나란할 때 즉 같은 방에 관한 반대방이면 이때는 속력 변화를 줍니다 그죠? 그 다음 이 힘 물론 지금 제가 얘기한 힘은 알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알짬이 순간속도방과 직각방향일 때는요 속력이 일정하고 속력은 변하지 않아요 방향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속력은 일정하고 방향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뭘까요? 순간속도가 변합니다 왜? 속도는 벡터잖아 크기와 방향을 포함하고 있는 얘기죠 순간속도가 변한다는 겁니다 즉 가속도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한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어떤 운동일까요? 등속원운동이죠 등속원운동 그런데 선생님 버실모라든가 여러분 수업 중에도 그런 얘기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원운동, 원궤도운동이라고 무조건 등속운동은 아니야 조심하셔야 돼 연직면상의 원궤도 이것도 수특 때 한번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연직면상에서 롤라코스트 운동 발음이 잘 안 되네 우리 놀이공원에 있는 거 있잖아 이 롤라코스트 운동 궤도를 얘기할 때 물론 공기지원 마찰을 무시하면요 역학에너지 보존으로 해결하는 것이에요 올라가면서 속력 들여지고 떨어지면 속력 빨라지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왜죠? 어느 지점 궤도에서든 간에 중력과 면이 직가오름이는 수지강력이 작용을 하는 건데 중력은 일을 하죠 보존육에 속하기 때문에 경로라는 상관없습니다 연유높이 H만 보면 돼요 하지만 수지강력은 직각방 힘이죠 항상 순간속도가게 돼서 그래서 중력만 일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사실 이 안에 포함됐는데 어쨌든 등속원운동일 때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맨날 얘기 나오는 부분이잖아 근데 이거를 왜 속력일정하고 운동방에 변하는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이것만 달라고 그래 결국 다른 문제에서는 들통나는 겁니다 자 우리 운동력학의 쌍둥아차 알짬의 시간효과 F2콜의 MA 또 알짬의 공간위치효과 1운동의 정리 그런데 분리하지 말라고 했었죠 이 안에 가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마스 그래서 알짬과 위치변화 이것이 바로 1운동의 정리라서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 시간효과와 공간효과를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선 봐요 분명히 즉각방의 힘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일을 하지 못해요 한일이 양 제로입니다 그러므로 델타의 K 얼마가 되죠? 제로입니다 즉 운동에너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 속력이 일정하다 하나 해결해야 됩니다 어? 그런데 분명히 힘이 작용했으니까 힘이 뭐예요? F2콜의 MA 가속도가 있다? 바로 속도가 변해야 된답니다 어? 속력은 일정한데 속도가 변해야 되는데 그럼 뭐가 변하면 되는 거야? 속도의 방향이 변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속력 일자하고 방향 변합니다 속도 변합니다 가속도 있습니다 가속도 알짬 항상 순간 접선 운동 방에 대해서 항상 어떻다? 직각 방향으로서 중심을 향한다 그래서 구심력을 한다 수치 구하는 것은 물량 퇴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 나란하고 이건 직각 방향의 힘이죠 좀 특수한 경우예요 이게 오히려 운동 역할에서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게 어때요? 이렇게 일반적인 상황이죠 운동 방에 대해서 힘이 좀 비스듬해 이때는요 지금 얘기한 이 나란한 방향의 관계와 직각 방향의 관계를 함께 봐주는 겁니다 이 힘의 성분을 얘기를 할 때 힘 중에서 이 운동과 나란한 힘의 성분은 빨간색으로 쓸게요 나란한 힘의 성분은 자 이 얘기죠 속력을 느리게 합니다 이 힘의 성분 중에서 속도랑 직각 성분의 힘은 방향을 바꿔줘요 그래서 이 경우는 속력이 변하고 방향도 변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힘에서 속도 방향 성분은 속력을 빠르게 줍니다 이 속도에서 직각 방향의 힘은 방향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속력이 빨라지고 운동 방향이 변합니다 이 경우는 속력이 느려지고 운동 방향이 변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 바로 포물선동이에요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다 포물선동이에요 그죠? 오케이? 어 이때 하나 이것도 볼까? 여러분 최고점의 속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포물선동 최고점의 운동에 있는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분명히 속도가 있어요 속도 있습니다 이때 알짜는 뭐예요? 충력장이면 그죠? 충력이죠 딱 이 순간은 어때요? 느려졌다 빠르죠 순간 등속 운동이죠 순간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뭐든지 규칙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항에서 니은번이었던가요? 여기서 실의 장력이 왜 충력보다 더 큽니까? 이 질문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자 봐 현재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 우선 이것부터 가장 중요한 물리학 원의 내용은 이거 분명히 중력이 있고 장력이 있죠 중력은 경로의 상황은 보존력이기 때문에 어 중력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장력은 항상 운동의 직각 방해라서 장력은 일하지 않아요 실의 힘은 즉 중력만 일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정 물론 공기장 무시하고요 그래서 이 속력 구해라 그러면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 Mg 델타 H Mg 델타 H 퍼텐션의 변화는 이퀄 운동 에너지 증가 아니야 이건 제로고요 2분의 mv죠 그래서 바로 이 값은 V는 루트 2지 H 이건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돼요 루트 2지 델타 H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구하라 그러면 역학적의 보존이야 장력을 일하네 중력만 일해 자 이제 힘의 관계를 얘기할 때 봐봐 여론이 떨어지면서 봐봐요 떨어지면서 속력 빨라지죠 빨라지다가 다시 늘어지죠 속력이 빨라지다가 늘어져 순간 무슨 운동일까 순간 등속 운동이에요 이 전체 운동에서 이 한 지점 최하점에서 순간 등속 운동합니다 그럼 이때는 R자임이 어느 쪽을 향해야 될까 순간 속도에서 즉각 방향의 R자임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그럼 이때 외력은 이 물체에 가진 외력은 뭐뭐 있을 거냐 일단 푸른 지구가 당기는 뭐가 있을까 중력이 있겠죠 자 이거 스몰 m이랄까요 그럼 이제 스몰 m지라고 이렇게 숫자를 쓸 수 있겠지 자 그런데 또 하나는 무슨 힘이 있어요 실이 당기 힘이 있죠 그런데 R자임이 위를 향해야 되니까 이 실이 당기는 장력이죠 얘가 더 크기가 어때야 돼 더 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력이 바로 운동에 대해서 즉각을 향합니다 조금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건 원괴도 모양이지만 아까 여기서 얘기했듯이 이 한 순간은 순간 등속 운동이니까 등속 원 운동의 한 지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나중에 제가 논술도 한 번 여러분들과 한 번 논술 강의를 한다는 게 아니라 한 번 논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물리학 2의 내용이 그대로 사실 논술과 그대로 직결되면서 물리학 1의 연계 내용들이 많이 빈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술 같은 경우에 이 점에서의 R자임 속력관계 예방 그때는 바로 순간 등속 원 운동의 한 점이기 때문에 90 역시 그런 거 있어요 R분MV제곱 뭐 이런 거 그 식이 바로 90력 이게 바로 이 순간만 중심을 향하는 겁니다 여기만 자 그래서 거기에 또 음... 디귿인가요? 음... 디귿에 있어요 이 점이라든가 이 점에서의 힘은 뭐냐 자 여기는 일단 순간 속이 얼마였습니까 제로였죠 제로였으면 막 움직이는 순간이 되겠죠 그래서 운동적으로 일단 R자임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 R자임은 바로 뭐다 이것은 그대로 MZ값 중력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0에서 속력 제로에서 빨라지는 그 순간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력 점점점 느려지죠 속력이 제로가 되는 그 직전에 그 순간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R자임 이방이고 중력 그 값이 R자임의 크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기, 기역, 니은, 디귿에는 묻지 않았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자 봐봐 순간 속도 방향은 이래요 물론 이 값보다 이 값이 더 큰 겁니다 이제 왜? 이 정도의 퍼텐셜 감수량이 운동에너지의 제곱에 차 작은 속력 제곱과 큰 속력의 제곱에 차 오케이? 운동에너지 증가량이 된다 자 이때 이게 순간적인 속도 방향이니까 자 이제 봐봐 빨라지다가 빨라지는 그런 과정이니까 우선 이 속도랑 나란한 힘의 성분이 있어야 빨라지겠죠 또한 이 속도에 대한 직각 성분의 힘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놀라웠게도 이 점에서 R자임 방향은요 비스듬해요 수치까지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R자임 방향은 비스듬하게 된답니다 그럼 어떻게 이 합력을 이루게 되는 거냐 어떻게 이루느냐 자 아랫 방향의 중력 MZ의 크기는 똑같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실에 의해서 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또로로 띠리리 해서 둘의 합이 벡터의 합이에요 이 합이 바로 R자임으로서 이 순간 속도에서 속도에 대해서 비스듬하답니다 그래서 이게 물리학 투하의 경계가 경계로서 위험한 요소라는 것이 바로 이런 평면적인 상황에 이런 벡터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물리학 원인이니까 이 EDS가 되는 수환 이슈에서 여기는 이슈 여기는 얘기 안 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준비해두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운동의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힘과 운동 방향이라는 것이니까 정확히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또 한 문항을 갖다 놨습니다 특히 이제 좀 이거 해석이 좀 그럴 겁니다 근데 상대 설정 자체는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제가 이런 그림을 보는 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뇌작동의 문항의 뼈대를 말씀드릴 겁니다 자 우선 어떤 운동 역할이든 간에 등가속도 운동 가스도 일정하다 알짬 일정하다 SMVD 가스도 지역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알짬이 변하는 운동 우리 뒤에 역할을 제가 진행하면서 하겠지만 탄성체가 포함될 때는 분명히 알짬이 변합니다 자 이렇게 뭔가 물리학에서 변하는 물리량이 있을 때 그 규칙이 있다면 물리학에서는 평균 물리량을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탄성은 또 평균 탄성형 탄성체가 포함되어 있을 때도 그때도 알짬도 평균 알짬으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스도 일정 규칙이 있기 때문에 절반값 절반값 평균속도 SMVD 그리고 또 뭐예요 가스도 정의 이거 없이는 어떤 운동 역학도 감히 얘기합니다 진행되지 않아요 역학의 쌍쌍바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역학의 쌍쌍바를 드시면서 역학의 쌍두마차에 타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가스도 정의라는 건데 제가 농담삼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문항 풀다가 뭔가 잘 안 돼 어디서 출발할지 모르겠어 그럼 역학의 쌍쌍바라 가스도 정의 SMVT 그거 해봐 가스도 정의 해봐 그럼 시작돼요 안 풀릴 때 가스도 정의 쓰라는 게 아니야 거기부터 가야 되는데 가지 않으니까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죠 항상 숨결처럼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 제가 스골을 할 때부터 기타부터 강의 중에 말씀드리지만 자 이렇게 가속도가 같은 경우에 가스도와 같은 경우에 바로 이게 뭡니까 속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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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항상 일정하죠 이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이걸 P라고 그러고 이걸 Q라고 그러면 가스도와 같은 것은 좀 정확하게 물리라고 얘기한다면 상대가속도가 0일 때라는 표현입니다 크기와 방향이 모두 같을 때 상대가속도가 0일 때 아휴 괜히 복잡해 가지 말자 가스도 같을 때는 딱 보는 바와 같이 속도차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항상 무슨 운동으로 보여요 등속 운동 등속도 운동 보이는 거예요 항상 근데 여기서 이게 이제 상대속도 개념이에요 그런데 제발 뭐 할 때는 뭘로 풀고 뭐 할 때는 뭘 이런 거에 정말 휩싸이지 말아 아 이런 건 상대속도를 이용해서 속도차 항상 일정하니까 등속도로 보여요 어떤 문제 나오면 두물체 운동할 때 항상은 아니야 왜 괜히 이렇게 또 가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얘기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가스도 자기가 시간문의 속도 변화인데 자 이상 봐봐 두물체가 가스도 같아 가스도 정의해서 시간문의 속도 변화니까 아 요 놈의 속도 변화하고 요 놈의 속도 변화하고 항상 같을 거 아니야 같은 시간이면 당연하게 둘의 속도차는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은 수밖에 없죠 즉 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해하시는 거는 이런 걸 이용할 때가 이런 게 아니야 가스도의 정의 속에 이 얘기도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 돼야 된다 자 이제 봅시다 그래야 보이는 대로 그때 그때 쭉쭉 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문항이 좀 표현이 좀 애매할 수도 있는 아 전혀 애매하지는 않은 건데 알아채기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항상 뭐라 그러죠 이미지 관리하시라 그러죠 눈이 뇌가 될 수 있도록 뇌를 이미지로서 도와주라 했었습니다 제가 운동하는 걸 하면 어떻게 했었죠 자취를 그려야 했었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좀 더 눈에 잘 보이게 눈이 뇌가 되게끔 등속도 운동하는 건 어떻게 했어요 제가 이렇게 했죠 등가속도 운동하는 것은 이렇게 근데 이때 주의할 게 있어 이런 등가속도 직속 운동한다고 해서 맨날 속도 증가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속도 감소할 수 있는 가속도 마이너스도 가능하답니다 이 문제 아무 생각 없이 속도 증가 이렇게 풀어도 되겠지만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속도가 마이너스 아니고 플러스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자 그림이 뭔가 복잡하죠 이거부터 얘기할까요 가 나 뭐예요 상관관계 그 다음 이렇게 그림 두 개만의 상관관계가 아니라 그림 하나만 있더라도 그 안에 AB가 운동하는데 AB 간의 상관관계 하나의 그림 안에서도 알겠죠 자 문제 봐요 그림 가는 도로에서 운동하는 자동차 ABCD T는 0인 순간 가에 대한 설명을 잊고 있어 정식중하고 봐 여러분들은 교재 책 읽겠지 AC의 1,2,2,5번이야 AC의 속력은 V BD의 속력은 EV고 이런 거에 너무 발문에 매이지 마세요 어차피 그림이 있으니까 없으면 옮겨놓고 그림을 뚫고 가야 돼요 A와 B사의 간격과 C와 D사의 간격은 L로 같다 일단 한 달러 끊으세요 한 달러 끊으시고 그림 가로 갑니다 V B는 EV 다른 자동차입니다 V, EV 다른 자동차입니다 자 그 다음 시각 제로에요 그 다음 봐요 그림 나는 라지 T인 순간 라지 T 세모 딱 쳐 그럼 봐 상관관계 어떤 관계죠 여기서 이렇게 시간이 라지 T만큼 경과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뇌가 작동하면서 가야 돼요 읽으면서 B와 C사의 간격은 L 나번에서 A와 D사의 간격은 EL 그림에 나와 있어요 B와 C사의 B와 C사의는 L 여기서 주목해야 돼요 왜 B와 C사의 거리를 얘기를 했는가 그 다음 A와 D사의 간격은 EL 그럼 나머지 이 두 개의 구간 간격 합은 L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 나오죠 A, B는 등속도 운동 띠길띠 언단한 처 선생님이 하라는 거예요 물량만큼은 그 다음 C, D는 각각 가수토 크기가 A 동구방이 치세요 자 크기라 그랬죠 가수토 크기가 A인 등가수토 직선 운동 박스 칩니다 자 그럼 이제 기록 들어갑시다 A, B는 등속도 운동한다 그랬어 자 그럼 펜 드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0일 때고 이게 라지 T일 때니까 그림은 가와 나가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이 그림이 자칫 오해하면 이 A가 있던 위치 요거랑 요거랑 동일시하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이 가에서 나로서의 무슨 관계야 알겠어요 시간의 흐름의 관계로서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러므로 A에서 이제 A가 A가 0초에서 쭉 등속도 운동합니다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려주세요 그 다음 B는 어때요 E, V로서 그래 얘도 등속도 운동합니다 그려주세요 됐나요 그러면 이때 뇌는 동시에 작동해야 돼요 라지 T 동안 지금부터 그냥 T란 말로 쓸게요 라지란 말 안 쓰고 T 동안 A는 VT 가고 E, VT 가고 이걸 뜻한 것이죠 거기다가 아까 발문에서 얘기한 B, C 사이가 L이다 라고 얘기해줬던 거죠 바로 여기에 주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B, C 사이의 거리가 B, C 사이의 거리가 그대로 L 차이로 유지가 되었다 라고 얘기해 나온 거야 그 다음 C, D는 등가속도 운동 한다고 했었는데 자 봐봐 B, C B, C 바로 여기 키포인트가 있는 거죠 이게 왜 L로 유지됐느냐 T 경과했는데 B, C 거리 차 떨어진 게 L로 유지가 됐대 뭐야 그럼 B, C가 똑같은 거리를 이동했다는 얘기죠 I have a 뇌 뇌작동 이만큼만 하면 돼요 즉 S&VT 이거죠 아 경과시장 라지트로 똑같은데 왜 이동거리 똑같았느냐 서로 간에 상관관계를 차지하는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결국 B의 평균속도와 C의 평균속도가 같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뭘로 같다는 겁니까 B의 평균속도는 지금 얼마예요 EV죠 그럼 C의 평균속도 얼마 나와야 돼 EV죠 여러분 여기서 이 EV는 숫자입니까 문자입니까 숫자입니다 문제 제시된 거예요 그럼 분명히 C는 처음에 V였으니까 철반값 이게 EV래 V 철반값 EV래 나중값 얼마 된다 3V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C는 바로 3V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V에서 그래서 여기에 자 가속도 둘 다 A라 그랬어 지금 크기가 그래서요 이것도 속도 증가하는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됐나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D도 가속도의 크기가 A 지금 이거를 A라고 했으듯이 D도 크기는 A인데 아니 D도 어때야 돼 D도 역시 마찬가지로 속도가 증가해야 여기서 동시에 내가 작동하는 거야 왜 D도 속도가 증가해야 되느냐 둘이 가속도가 어떻다 그랬어 일단 크게 같다 그랬지 근데 여기 V EV 돼있고요 여기 보니까 3V 5 자 둘의 가속도가 크기와 방향이 똑같으면 둘이 일단 속도차가 얼마야 V죠 그럼 여기도 속도차가 V 그럼 얘는 몇 V가 된다는 거야 4V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D 같은 경우는 여기 4V가 됐는다 자 그래서 EV니까 여기서 좀 크지만 여기다 쓰자 괜히 겹치니까 EV에서 같은 가속도로서 쫙 기울기 음에 담아가면서 이걸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C가 D를 보니까 여기서 일단 V의 차이인데 여기서도 V의 차이기 때문에 벌어진 거지 봐봐 CD L이었는데 CD 분명히 L보다 크다라는 부분이 눈에 보이죠 구간관계 이만큼 더 벌어졌죠 D의 속도 감소하면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즉 D도 여기서 L이었던 간격이 여기서 CD 간격이 벌어졌다는 것은 C가 D를 보니까 지금 현재 나보다 V가 빨랐는데 항상 내가 보니까 V로 보인다는 얘기야 라지 T 동안에 VT 만큼 벌어진 상황이 되죠 그래서 아 이게 바로 뭐다 VT 이것도 가스톡의 A고 이것도 가스톡의 A다 다시 얘기해 지금 이거의 속도가 증가했다는 확신을 어디서 잡았느냐 가스톡 플러스 운동만으로 어디서 잡았느냐 바로 여기서 잡았다 그림의 이미지가 표현되어 있었다 BC하고 발문해서 뭔가를 거기에 포인트를 줬다 여기도 BC 거리차가 똑같다는 것은 각자 간 거래가 똑같다 직선 용도로서 평균수도 같다 그래서 V이면 2V 평균수도 3V가 됐다 이제 D는 어 마이너스 A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것이 감소해버리면 이렇게 이 L 유지했던 것이 벌어지는 상황이 나타날 수가 없죠 그러므로 D에 가서도 플러스 갑시다 이거 하나가 바로 VT를 얘기를 한다 오케이 그럼 어때요 이게 L이니까 나머지가 또 뭐예요 L이 되겠죠 결국 여기에 이 값도 아 여기가 아니군 큰일 날 뻔했네요 이건 지금 그린 가와 나를 구분한 겁니다 여기 간격 자 이게 VT라서 VT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한 번에 보였어야 돼요 지금 라지 T 또는 갔습니다 그랬으니까 A가 VT 간 거예요 위치 위치 아니야 한 그림으로 이렇게 봐야 돼 VT 간 거야 B는 얼마 한 거야 EVT 간 거야 그러니까 당연하게 B가 더 갔지 그래서 L 차이 났던 것에 차이가 발생했죠 B는 EVT로 A는 VT로 그럼 여긴 얼마 돼야 돼 VT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VT 더하기 VT는 L입니다 즉 EVT가 L입니다 EVT가 L입니다 이거 숫자의 문제 다 숫자예요 문제 주어진 거니까 자 여기서 이제 기역 니은 얘기는 지금 이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고 이제 D급 번을 보시니까 써놨는데 E 라지 T일 때 B와 C사의 간격 자 E 라지 오 이 그림이 아니야 이 상황이 E 라지일 때 B와 C사의 간격 겁먹지 마 겁먹는다는 것은 연습 안 된 사람이 겁먹는 거예요 떠는 것도요 연습이 많이 철저하게 돼 숨 쉬는 것처럼 돼 있지 않으면 떨게 돼 있어요 문제 앞에서 SVT 이것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B 같은 경우는 아니 지금 B가 0에서 얼마까지 2T 동안 얘기했잖아 B는 그냥 등속이야 EV 곱하기 2T야 S는 등속도 V 2T 그 다음 C는 처음에 얼마였는데 V였잖아 그러면 2T가 되면 얼마가 되겠냐 V에서 야 라지 T일 때 C는 V에 3V 2V 증가했잖아 그럼 2 라지 T면 V에서 4V 증가하니까 5V가 되겠네 그러니까 V에서 5V가 되는 거니까 절반값 자 얼마 나와요 3V 곱하기 2T죠 오 야 그럼 2VT가 에러였으니까 4VT 이건 4VT가 되고요 이거는 6VT니까 둘의 차이는 얼마 나올까 EVT가 나오죠 그렇죠 그럼 B, C 사이에 간격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이게 누가 누가 C가 얼만큼 더 EVT 더 갔지 L 더 갔죠 아니 L 뒤처져 있었는데 L을 더 간대 아 그럼 ET일 때는 B, C 사이에 이 간격 얘기한 거야 얼마다 제로다 이거 조심해 원래 D가 L 앞서 있었어 C가 저 그림이 있잖아 L 뒤처져 있었어 C가 EVT 더 간대 여기 있잖아 L 더 간대 자 그래서 결국 간격은 제로다 그래서 이제 이 문항 같은 이제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맞게 된답니다 자 이런 거 볼 때 우리가 처음에 이런 문항을 그래 이대로 한번 평가원 실모라든가 평가원 모교사라든가 아니면 수능에서 만났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기본적인 SMET 가수정의로 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문제 풀 때는 뭘로 가고 이런 거 아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뇌에 작동할 수 있는 이미지 관리 잘하시고 이런 것들은 새로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연습이 안 돼요 이렇게 봤다면 지금 제가 두 문항만 좀 나눠 봤지만 이런 여러 가지 운동에 특히 등가속 운동에서 이런 문항들 선생님이 여러분 제시한 대로 바로 눈이 뇌가 되도록 뇌작동 동시에 하는 연습하십니다 알겠죠 자 이제 2탄에서는요 2탄에서는 여러분 운동법칙인데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기회에 대한 분석이 없으면 하나도 해결 안 되는 문항들 정말 훌륭한 역대급으로 훌륭한 막 구평수능이 숨쉬는 자 그런 문항으로 2탄 개념관 문제 분리하지 않으면서 가겠습니다 렛츠고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꼭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화이팅 고맙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팅 하세요 고맙팅 하세요 고맙팅 하세요